안녕하세요. 오늘은 프리넌 32카운트 볼 비기너 레벨에 태그와 리스트 할 수는 없어요. 스텝 할게요. 섹션 1, 오른발부터 웍 2번 오른발, 왼발, 킥, 킥, 백, 왼발, 백, 토터치, 보드 스텝 왼쪽 4분의 1턴, 오른발, 히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,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,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터치 왼쪽 사선 앞으로, 다이거널, 포워드 스텝, 투게더, 다이거널, 포워드 스텝, 터치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, 오른쪽 사선 뒤로, 다이거널, 백, 터치, 클랙 다이거널, 백, 터치, 클랙 코스터 스텝, 백, 투게더, 보드 스텝, 투게더,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오른발, 사이드, 포인, 투게더, 사이드, 포인, 투게더 힐 스위치, 힐 터치, 투게더, 힐 터치, 투게더 오른발, 힐 터치, 클랙, 트와이스, 박수 2번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2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